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PNS 미케닉스의 1일차 마감 데이터 살펴보고요 2일차 예상을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참여도가 더 조조했습니다 오늘 53,127건이 들어왔고요 증거금은 약 288억원 정도가 유입됐어요 그러면 대역급분 제외하고 최근의 공모주들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1일차 건수가 가장 낮습니다 엑셀 세라퓨텍스에도 못 미쳤다 증거금 규모도 가장 낮은 수준인 거죠 정말 공모주 투자 심리가 지금 완전히 꺾인 상태고요 차라리 이럴 때 꼭 한 번씩 반전의 타이밍이 오기는 했었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참여하다 보면 좋은 기회가 곧 또 찾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자 그러면 1일차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2일차 건수부터 다시 예상을 해볼게요 키움에서 진행이 됐던 최근 건들 중에서는 워트와 1일차의 건수가 가장 비슷합니다 그래서 2일차에는 한 20만 건 정도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해봤고요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0.84주 정도가 되겠습니다 확률이 비교적으로 높은 추첨 한 주일 것 같아요 그래도 추첨 한 주다 그리고 증거금은 약 4조원 혹은 4조원에 못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 4조원 기준으로 비례 경쟁률은 2,155대 1 정도가 되고요 좀 정확한 예상치는 내일 오후에 다시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 라이브를 통해서요 예상 경쟁률 기준으로 5,4,6일 적용 주식수를 계산을 해보면 비례 한 주는 1,500주 1,650만 원이 필요하고요 비례 두 주는 3,500주 3,850만 원 필요하고요 세 주는 6,000주 6,600만 원 쭉쭉쭉 해서 비례 9주는 1,9,000주 2억 9백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등급 2만 주 풀청약 시에는 비례 9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례 9주를 노리고 1,9,000주를 청약을 한다면 기대 수익은 과연 어떨까? 균등은 0주, 비례는 9주를 받게 된다면요 30% 기준의 기대 수익금은 5,9,400원이 됩니다 3.2% 이틀치 파킹 이자보다는 나은 수준이기는 해요 물론 30% 달성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약간 불안한 분위기이기는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안 내키신다 불안하다 하는 분들은 이번에는 균등만 하거나 패스를 하고 좀 지켜보시는 것도 방안이고요 어디서 어떤 종목에서 다시 터질지 모르니까 그냥 나는 계속 간다 그래도 흑자고 로봇이니까 30%는 가주지 않을까 싶다면 일정 부분까지 비례는 좀 참여를 해보시고 이렇게 각자 판단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에는 경쟁률 라이브로 같이 보면서 청약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뵈요 안녕